초 5예요. 학군지 남중 진학이 가능하고 가까운 거리에 예술 중에 있습니다. 입시만 예중이고 입학 후에 교과 위주라서 고교 특목 입결이 좋습니다. 향후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상황입니다. 악기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일반 중 진학이 나을지 고민입니다. 아이는 영어는 하위 그룹에 속하고 신체 활동량이 적은 전형적인 입가형 아이입니다. 초 5예요. 예술 중은 입시만 예중이고 교과 위주 고교 특목 입결이 좋은데 이 아이는 악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. 근데 입가를 가고 싶다. 예중 가면 안 되죠. 말이 안 되는 거고. 영어는 하위 그룹에 속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. 뭐라든지 간에. 초남자 아이가 지금 영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. 영어를 지금이라도 주 3회 정도 어학원 다니고 반드시 복습을 해서 5학년, 6학년, 2년이라도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영어를 못하면 영어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. 없 rode요. 감사합니다.